콜롬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20주기를 앞두고 또 다른 모방범죄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데요. 실제 한 10대 여성이 이 일대 학교를 상대로 협박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이 여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 1999년 4월 20일 13명의 목숨을 앗아간 콜롬바인 고등학교 총기 참사. 총기 참사 20주기를 앞두고 그날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연방수사국 FBI는 18살 한 여성이 이 일대 학교를 상대로 협박을 해왔다며 콜롬바인 고등학교를 비롯해 인근 학교들을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. 여성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지난 15일 콜로라도주 덴버로 이동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협박을 한 이 여성이 학교에 어떤 협박을 가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이 여성은 평소 콜롬바인 총기 참사에 상당한 집착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이 여성이 공항을 나와 총포상으로 향했고 총을 구입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했으며 여성의 사진을 공개하고 행적을 추적해왔습니다. 경찰은 마지막 행적이 끊긴 한 야산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. 파이슨은 마이애미 비치 시니어 고교 재학생으로 일종의 총격 순례를 계획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. 그녀가 콜로라도로 향한 뒤 부모가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.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